연금 개혁 방안은 미래 세대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공론화위원회가 500여 명의 시민대표단의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상향 등 모수조정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건정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의 현실에서 향후 목표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연금의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에서 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마저도 출산율이 아가면 더 많이 인상해야 할 겁니다. 설령 미래세대가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초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끝도 없이 치솟아 우리 국민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면 국민연금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급보장의 문제는 국고보장 명문화와 같은 한낱 글자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마저도 국채 발행 등으로 빚을 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역시 미래세대가 다시 갚아 나가야 할 돈입니다. 보험료에서 빚으로 이름만 바꾸는 사기인 셈입니다. 결국 이대로 모수조정만 단행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뻔히 터질 게 분명한 폭탄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떠넘기는 기성세대와 국가공동체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세대가 이 실체를 모르고 속아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이렇게 매듭짓게 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안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중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개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때 기성세대의 구연금 보험료는 일반재정 투입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대안은 미래세대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정이란 말도 결국 세금으로 기금고가를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에게 확실한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정의 투입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기금고가를 현 시점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입니다. 연금개혁특위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만이 단행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를 손봐야 합니다. 국회가 임시방책으로 생생만낸 조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입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미래세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KDI 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나서 주십시오. 만약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시간이 구조개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를 22대 국회로 넘겨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앞으로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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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